먹방! 엄마 우리 이렇게 주부할래? 약원으로 그래 나 쓰러지면 어떡해? 인연은 거기 좀 있어 아니야 엄마! 엄마 얼굴 봐봐 되게 못생겼다 아 등등해 이제 애기 아마 얼굴로 엄마 나 널 올린다 이게... 여기 애기 아마 같은데? 근데 요게 아 진짜 조그맣잖아 아이 쪼쪼하구만 아니 그래 쪼꼼하니까 아니 저기다 저렇게 들어가 보니까 애기암마가 어딘가 있을거야 애기암마가